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행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 로드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이번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2차 계획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기획연구 총괄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신희섭 우주기술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계획수립에서 기획연구 총괄을 맡으셨다고 하던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건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정부의 법정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3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기획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총괄기획위원회와 7개의 분가위원회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적 발전 추세를 반영하면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정 확정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주개발 사업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제3차 기본계획이죠. 지난 2차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주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비전도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전과 신리의 조화라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역량을 감안해서 물론 기존 사업의 내용이 일부 조정되고 새로운 사업들도 시작됩니다. 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일정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시험발사체는 예정대로 올해 10월경 발사할 예정입니다만 두 차례의 3단형 발사체 본발사는 21년으로 조정됩니다. 원래는 19, 20년이었는데 대략 1, 2년 정도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달탐사 사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탐사 사업은 20년 말에 예정된 시험령 달 궤도선 발사 이후 차기 달 착륙선은 30년 이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대신 35년까지 소행성 기환선을 발사해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도킹, 지구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2차 우주개발지능 기본계획이 5년 전에 수립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5년 후가 지난 상황에서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기본계획에서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정 변경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복잡한 퍼즐 액자를 처음 맞춰보면 문제가 되는 게 한두 조각 때문에 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사체 개발 초기 과정도 이러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13년 1월에 나로우 3차 발사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실용위성을 저개도해 수송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5톤급 주엔진의 연소시험에 성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서브 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독자 기술로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일정 자체가 여유, 마진 없이 계획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추진제 탱크 제작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이것 역시 저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우주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작은 시행착오에도 일정이 몇 년씩 연기될 수 있고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달 착륙선 탐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한 10년 정도 지연되면서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데요. 달은 지구의 위성 아닙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떠 있고요. 그래서 우주 탐사라는 것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빨리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달 탐사에 따라서 표현 자체가 지연이라기보다는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고 실수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 변경된 달 탐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번 기본 계획의 중점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우주 탐사의 시작, 세부 추진 과제로 달 탐사 본격 착수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인데요. 1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달 궤도선, 2단계는 달 착륙선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전략 기술 확보를 전제로 한 소행성 기관선을 자력발사하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달 착륙선 기획의 조기 착수에서 신규 임무,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역산하면 30년까지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이렇게 일정 조정이 있었던 것만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 추가가 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소행성 귀환선을 자력발사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행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소행성이라면 좀 막연하시죠. 이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행성은 태양계에서 33만 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구 궤도 근방에 식별이 된 것만 해도 8,500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하야부사 1호 탐사선인데 2010년에 샘플 기환 임무를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우주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륙간 탄도탄의 궤도와는 좀 다릅니다. 돌아올 때. 지구에 기환하려면 재진입 기술 확보 필수적이고요. 최근에는 에너지, 광물, 자원 등 가치가 부각돼 있어서 미국, 유럽, 민간 기업이 소행성 탐사를 경쟁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계획에서는 없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목표 설정이 한 단계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이번 계획에서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요. 독자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KPS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핸드폰 켜보면 먼저 GPS 위성 잡히지 않습니까? GPS 신호 잡히잖아요. 이 GPS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 포지셔닝,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략 10m 정도의 위치 정보, 위치 오차가 발생합니다. 10m요? 10m 이내입니다. 그런데 KPS가 운영되면 이러한 오차가 1m 이내로 줄 수 있고요. 대폭 줄어드네요. 위성이 저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건물, YTN이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호를 받을 수 있고요. 초고정밀 시공간 정보를 갖게 되고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핸드폰에 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맨, 사람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모두 독차 시스템을 구축 또는 구축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망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하면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대략 10조 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비추진단 발촉할 거고요. 34년까지는 7개의 위성과 지상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기존 GPS에서 KPS로, 세계 전도에서 국내 한반도 전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데 10분의 1 정도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해외에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업체들이 우주 산업에 끼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 업체들은 아직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이런 발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더 크게 보시는 게 좋고요. 우주 생태계로는 저희는 우주 혁신의 주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소, 산업체, 학계의 참여가 균형 있게 확대, 확산되어지만 우주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 분야인데요. 국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예측 가능한 국내 발사 물량을 제시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우주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정부 위성을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중형 위성 2월부터 신호탄으로 산업체가 개발을 총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바사체도 26년부터 체계 종합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장님 말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주 하니까 우리가 주도한다. 이렇게 줄임말로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3차 우주개발지능기본계획기획연구총괄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의 신혜이섭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